안녕하세요 손꼼도사 핸들라입니다. 저번 강의 때는 유방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방질환은 중지 아래 레벨이 가슴에 대응되는 곳이었죠. 이번 강의는 심장질환 손꼼에 대해 알아보는데 심장에 대응되는 곳은 약지 아래 레벨이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왼쪽의 위치에 있어서 왼쪽 손에 나오는 손꼼이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약지 아래 레벨입니다. 이곳의 섬문양을 찾아보십시오. 약지 아래 보이시나요? 저번 강의 보신 분은 좀 더 빨리 이상징호를 찾으실 겁니다. 자 바로 여기 섬문양이 있네요. 그 아래에도 같이 있습니다. 두개 있어요. 이분은 감정선 위아래 섬문양이 나와있네요. 이분은 막진 손꼼 위에 섬문양이 나와있네요. 막진 손꼼 위에 약지 아래 레벨 큰 섬문양이 나와있네요. 이분은 방황선 아래 막진 손꼼 위에 섬문양이 나와있네요. 이분은 약지 아래의 빗금 주름과 함께 빗급 장외선이 나와있네요. 이분은 감정선 위아래로 더블 삼각문양이 있어요. 이분은 1차 손꼼, 막진 손꼼인데 두뇌선, 치선이 감정선을 뚫고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섬문양이 약지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검성구와 월구의 혈색이 다른 어느 곳보다 붉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귀혈순환 장애가 심하고 심장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손꼼을 보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이어서 건강관련 손꼼에 대해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